쏠신잡으로 갑니다 메모리얼 힐 여기다 여기 어디로 가야되지 근데 또 들어가는 구멍이 여러개 있네 북쪽으로 가야되나 9번 도로로 가야된다구요? 일단 이동하고 나서 보도록 하자 9번 도로 여기 아니구요? 여기 아니에요? 어 이거네 유적지 여기 있네 잠깐 이거는 북쪽을 먼저 넣어야되네 아 마비시키는 기술? 그냥 하죠 귀찮다 아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 기술들이 있잖아요 기술들 중에서 그 상태이상 거는거를 좀 배우죠 상태이상 뭐가 좋지? 상태이상 마비같은거 하나 뭐 아무거나 있으면 좋을텐데 그런거 없나? 독상태로 만든다 이런거 말고 얼음상태로 아 이것도 별론데 풀죽게 만든다 얼음으로 만들어서 얼음으로 만들어서 잡아보죠 얼음으로 그게 좋지 않을까? 개구니자 먼저 꺼내주고 제가 일본판 요게치뿐인뿐인은 생방송 안합니다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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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일로 밀고 퍼즐같은건 제가 또 잘해요 이런거 잘 한번 보면 딱 해요 저한테 사진 보낸다구요? 무슨 사진을 보내요? 사진은 사진 뭐 보내실라구요? 자 일단은 저장좀 할게요 저장하고 나서 잡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수호신 잡죠 대부리는 유적의 석상을 만졌다 카푸우 후후 얘는 카푸 후후네 오오오 오징어 아니야? 이게 뭐야? 이상하게 생겼어 뭐야? 자 그러면은 아 이게 뭐야 에스퍼? 냉동림 쓰죠 냉동림 쓰죠 삐임 아 안얼었어 얼리려고 했는데 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약하네요 얘가 그냥 때리면 죽겠다 때리면 안되겠다 얼리려고 했는데 얼릴 수가 없었네요 못얼렸어 한대도 때리면 죽을거같애 아 제가 친구는 따로 안받고있어요 친구는 안받고있어서 친구 등록해달라고 하셔도 제가 등록은 못할거 같습니다 일단 칼등치기 얼리려고 했는데 안얼었어 아 이런 자 그다음부터는 뭐 어쩔수 없구요 잡죠 그냥 여기 있으면 잡죠 아 근데 이거를 먼저 던진다고 하는걸 까먹었어 퀵골 아 아 이거를 먼저 던졌어야 했는데 까먹었네 이거 한번 던져보죠 안되겠지 안되네 자 그러면 그냥 하이퍼블 써서 잡죠 어쩔수 없네요 얘는 하이퍼블 하이퍼블 계속 던지죠 한 10번 던지면 친구 데리지 않을까요 하이퍼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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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으면 쓰고 싶어요 가난해서 없어요 어디서 구하는지를 몰라서 제가 구하지를 못했어요 하이퍼블 하이퍼블 하이퍼블도 던지죠 아 울트라볼은 잡히지가 않는데 왜 자꾸 울트라볼 던지라고 해요 안 잡히잖아요 아 안 잡혀 안 잡히네 하이퍼블 한 번 더 던져보죠 자 오 아 얘도 좀 잘 안 잡히는 스타일인가봐 오 나 지금 뭐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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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에 주네 뭐야 뭐야 뭐지? 뭐 어쩌라는거야 아 몬스터블 던지라고요? 하이퍼블 아니 왜그래요 자꾸 하이퍼블로 잡을거에요 이거 안 잡히네 야 이거 몬스터블 던져봐요?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겁봐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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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몬스터블 안된다고 하시네 몬스터블 안된다고 하시네 몬스터블 안된다고 하이퍼블 몬스터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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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방 잡았네요 오케이 신난다 카포 다비나를 잡았다 예에에 El 이야 이렇게 해서 네번째 수호신까지 다 잡았네요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습니다 좋아요 아 다 잡았다 첫걸음 클리어 첫걸음 클리어 이야 이렇게 어딨냐 지가르데 잡아야 된다고요 지가르데 얻어야 된다고요 그건 나중에 따로 공략하죠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덜렁 사이코메이크 전부 다 에스퍼네 에스퍼랑 그런거네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 괜찮나 얘도 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